엄마자? 냥 아 이거 그냥 입양한 게 아니라 구조한 거지. 양죽했어 엄마가, 양죽. 근데 왜 내가 돌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. 얘 똥 쌀 때 맨날 그거. 변비인가 봐. 똥 쌀기 힘들어요! 똥! 똥! 똥 싸요! 똥! 이러는 거야. 여러분 저 지금 똥쌉니다! 여러분 저 똥쌉니다! 저 똥쌀 거예요 여러분! 똥싸요! 똥쌉니다! 여러분! 안녕히 계세요! 저 똥쌉니다! 양아 똥쌀 때 비명 지르더라. 한꺼밖에 안 나왔어. 어머니. 응! 엄마. 엄마. 엄마! normal. 아이구, 저거. 미안해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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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나야? 에야? 에야? 옳지 이거 잡아 어이야 어이야 어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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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이거 잡아 응 이거야 내 마음이 타고 있거든 어머 내 말 무시했어 얘 지금 밥 먹기 싫은가 본데? 내가 죽을게 엄청 앙탈부려 엄마가 먹여도 잘 안 먹는걸? 지금 밥 먹기 싫은가봐 지금 몇시지? 얘 몇시에 먹었지? 한시에 먹었다며 그래 무슨 얘기야? 엄마가 먹이라며 진영 진영이 찐따야 찐따야 살 좀 빼지 그랬어 베로 너 왜 가만 갈수록 못생겨지냐 응? 뭐지? 너 덮어줘 야! 덮어주라며 왜 아니 미쳐보서뿐 왜 맨날 화내 얘는 허구운 날 화내 얘는 그냥 화내 화왔네 똥끼만저도 화내고 얘는 똥끼만저도 화내고 얘 우유 조금 식어도 화내고 배 안 고플 때 밥 먹여도 화내고 성격이 더러워 애기때부터 엄마가 그렇게 키웠지? 하긴 예진이랑 나랑 성격 나쁜 것도 엄마가 이렇게 키워서 그런거야 미워! 엄마 미워! 엄마 엄마가 엄마가 아빠에게 정말 미안해 이 애완농은 얼마나 커지냐고요? 모르겠어요. 저희 엄마가 키우는 애완농이라서. 응할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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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설이 백설이 사모해준 것 같아. 얘는 근데 길냥이라서 모르겠어. 진냥이도 길냥인데 지금 7kg거든? 응할거야? 길냥이라서? 갈거야? . . . 욕심 소리 욕심 소리 hippie 뿌너자는 뿌너자 뿌ossa 아이야. 아이야. 야야! 아 왜이래? 아우 아빠! 아빠야! 아바야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화를 내 왜 뭐가 맘에 안드는데 지금 아가야 뭐가 맘에 안들어 이놈 봐 아 왜 와 야 아니야 아아 너가 좋아하는 온도야 이거 너무 따뜻해 ной子 camer고 exploding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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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오오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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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Allah 지니아이가 잘 gets into me 엄마 먹을까? 냥 엄마 자? 냥 그냥 구리구리 똥구리! 냥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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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보 고양이 냥구리구리 똥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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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방구구리 냥이 어? 안녕? 험 갓 저희 지금